이테일하고 브로컬리지 얘기하면 증권사인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. 키움증권을 뺐습니다. 앞에 바로 아실 것 같아서 오늘 종목은 다오데이터입니다. 다오데이터는 소프트웨어, 하드웨어 공급업체인데 이제 뭐 저평가 종목은 맞고요. 왜 이 종목을 얘기하느냐.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여러분께서 밀려도 버틸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다오데이터가 사실 왜 저평가겠습니까? 키움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본인들의 수익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인정을 못 봤는데 박스권 구간에서는 그렇게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크라우드 시장 확대 부분이 분명히 부각이 될 겁니다.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지금 14,000원 초반권까지는 매수 영역으로 보시고요. 1차로 여러분께서 보실 목표가는 15,500원대에서 700원대가 저항이 됩니다. 위로 올라가면 그 자리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 1차 목표가로 보시고 위로 추가로 상승하면 저는 이 종목은 17,000원까지 간다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박스권에서 지수가 빠져도 그렇게 많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현재 위치에서는 12,500원은 깨면 안 됩니다. 그러면 종목이 제가 밑으로 쏟아진다 그건 아니지만 기간을 설정하는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5,500원, 17,000원대 그리고 하단은 12,500원 이탈하면 손절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.